오지도 둘러봐요 수원 수 있어요? 수원 수 있어요? 이거 얼마에요? 이거요? 네 이거에요 이거요? 5천 2백원이예요 5천 2백원이예요 5천 2백원이예요 여기 있어요 어디 돈 넣어요? 제야 나오죠? 제야나 이거 뭐 좋아해? 이거 주세요 아니 기가 졸려봐요 나 타치 이제 돈 넣어주세요 돈 띡띡 돈은 여태 넣으세요 돈 딱 넣어봐요 나옵니다 700원 주세요 나옵니다 거스름돈 700원 주세요 사장님은 돈 안좋아 사장님이 돈 안좋아 was i could Leap 어차 mig 제 661백원이에요 네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이거 하나 먹어볼래요 네 사장님은 제가 안 먹어요 아빠